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우리 효자 여러분들은 요새 뭐 맨날 보고 있으니까 뭐 또 왔니? 뭐 이런 건데 우리 이제 캐스트 영상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봤죠.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캐스트, 마지막 캐스트라고 이제 올려놓고서는 선생님이 이제 공지에다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캐스트를 이제 올리지 않겠다, 뭐 칼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효자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 앞두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응원 영상은 하나를 이제 뭐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기도 하고 저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자 여러분들이야 제가 이제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캐스트를 통해 선생님 본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도움이 된 얘기를 해주려고 그냥 뭐 힘내라 이렇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제 억가당하지 말자야 억가가가 뭐야 여러분들 억가 이게 수능 끝나고 나면 이 다양한 억가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이렇게 축구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슛을 딱 쐈는데 슛이 멋있게 골단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슝 이렇게 나가면은 약간 그 슬로우 모션처럼 축구 선수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막 이렇게 그 억울함, 그 억울함 그 여러분들이 그 억울한 상황이 수능 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이 수능 디데이에서 억가당하지 말자,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효자들을 위한 파이널에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다 억울하지 말아야 된다 선생님이 공지상에도 써놨죠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제 벌써 이제 D-10을 벌써 끊고 이제 한 자릿수로 들어왔죠, 그죠? 억울하게 끝나지 않기 위한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을 클릭해가지고 왔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치밀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처음 봤어도 뭐 반가워 뭐 치밀감이 생길 수 있잖아, 그치? 밥 먹고 보는 중이어도 뭐 괜찮아요 밥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 그 이번 파이널의 컨셉인데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거예요 나눠서 디바이드 나눈다 분할해서 컨커 하나씩 정복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영감을 얻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그 수험생들이 우리 수험생의 숙명이라는 거는 말이지 시험장 갔는데 틀리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약간 숙명 같은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골키퍼는 매일 골을 먹어야 되는 그게 이제 숙명인 거잖아 그걸 피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고 이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수험생인데 그래도 이 메가스터디에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 공부 열심히 한 거 알고 있고 고생한 거 알고 있고요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막 아? 하는 그 억울함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짧게라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디바이드 앤 컨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억가당하는 패턴을 선생님이 좀 나눠 놓은 건데 문제마다 문제마다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상한 시작을 해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걸 보면은 오케이 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선생님 방식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그거를 막 뭐 뒤집어 엎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내가 뭐 이런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분명히 배운 게 있는데 배운대로 안 하고 요상한 시작을 물론 요상하게 배웠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요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지금 배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막 뒤집어 엎으라고 선생님 절대 말하고 싶지 않고 괜히 막 중간에 선생님 수업 들어가지고 막 이거 꼬이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뭐 오지 말라고 나는 계속 그냥 얘기를 하죠 선생님 수업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이 탄탄하게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방식으로 탄탄하게 다지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각자의 그 문제풀이 방식에 있어서 요상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특히 뭐 11번이나 12번 같은 거 요상하게 시작해가지고 시간 막 끌고 나면 13, 14, 15 어려운 것들을 제대로 못 보거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틀렸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억울한 14가 이번에 개 쉬웠어 막 이럴 수 있잖아 막 15가 쉬웠는데 12에서 요상한 짓 하다가 시작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시작이 잘못된 패턴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을 약간 어설프게 알고 있어가지고 시작은 그래도 잘 했는데 중간 단계에서 뭔가 꼬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딱 교과서 개념대로 풀어야 되는데 뭔가 다르게 푸는 거지 뭔가 그 내 배경 지식 가지고 막 이렇게 풀고 해서 이제 중간에서 억울해지는 패턴들이 있다 그럼 이제 끝나고 보면은 되게 허무하지 이런 것들도 하아 이거 진짜 쉬운 건데 내가 왜 중간에 이상하게 개념을 썼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억울하죠 끝나고 나면 요상한 계산 계산 부분 맨 마지막에 답만 구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 이거 진짜 억울하죠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진짜 이거 이 요상한 눈깔 이거 이거 드립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요상한 눈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효자들한테 그랬거든 야 이 눈깔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문제 제발 잘 읽어 집행은 잘 읽어야 되는데 시작이랑 중간이랑 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뭐 일주일이 남았든 3일 남았든지 간에 하나라도 좀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뭐 기출이든 사설이든 문제 많이 풀었을 거 아니니? 그럼 이제 그 문제들에서 딱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 이 문제는 시작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혹은 끝에서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이제 컨셉 이름을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어라고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나눠가지고 정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동안 했던 것들 복습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죠? 그쵸?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했던 것들 복습을 할 때 쪼개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내가 뭐 뒷부분만 이거 내가 뒷부분 이런 거 적분 계산 뒤에 나오면 좀 어렵지 뭐 앞에서 예를 들어서 항등식 뭐 연속함수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자꾸 뭔가 실수하더라 하게 되면은 딱 그거에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복습하시고 걔가 시험에 남으면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우리 효자 파이널의 마지막이 이제 컨셉인 건데 그거가 지금 이제 상시효과 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되고 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수강생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캐스트를 마지막에 이제 안 찍으려고 하다가 응원 영상 겸 인사하는 겸 플러스 이 억울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고 공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억울하다는 거는 굉장히 그 좀 그렇잖아요 시험 끝나고서 억울한 건 마음이 좀 안 좋잖아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좋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파이널 촬영하다가 짧게라도 캐스트 영상을 찍자 급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이제 파이널이니까 그냥 이렇게 강의 대충 다 찍어놓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도 마지막 하루까지 선생님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진짜 마지막까지 가장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진짜 파이널에서 뭐가 중요한가 학생들한테 뭘 알려줄 것인가 하루하루 하루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 효자들한테 했던 얘기 되게 많지만 잘 지켜야 된다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 지킨다는 거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지키고 멘탈도 잘 지키고 텐션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오케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켰다 물론 아주 잘했어 대박이야 이런 상황이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다들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특히 건강 밥 맛있게 먹고 탈나거나 그러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3들은 이제 척경험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수능 때 되면은 엄청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감기 걸리거나 환절기에서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다 다 잘 마무리하고 올해를 잘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이 억울한 한 해가 아니라 뜻깊은 한 해로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디바이드 앤 컴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